오늘 오후에 공법특강도 또 있는 걸로 알겠는데 그럼 오늘 하루 종일 하겠네요? 네 고생이 많으시네요 고생 끝 행복이 또 돌아올 겁니다 어떤 희망을 갖고 하시면 되겠죠 자 103번 개공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거래계약서에 뭐하고 뭐해야 돼요? 서명 민날인 해야 됩니다 둘 다 해야 되겠죠 104번 소공이 중개행위를 한 경우 이 표현이 나오면 소공도 개공이랑 같이 뭐하고 뭐해야 돼요? 서명 민날인 해야 됩니다 103번에서 개공이 서명 민날인 안 하면 제재 이 서자가 들어가잖아요 업무 정지 소공이 안 하면 제재 자격 정지 105번 분사무소 소공이 중개행위를 한 경우 분사무소 소공도 중개행위 할 수 있죠 소공과 대표자가 아니면 책임자가 이 자리에 책임자가 하면 되는 거죠 책임자가 책임자는요 상법상 지배인의 개념이에요 지배인이 누구냐면 대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무소에서는 얘가 대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된 사무소 대표까지 꼭 내려가서 서명 민날인 할 필요 없고요 106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 4번 전자문서를 몇 년 보존해야 됩니까? 5년 보존해야 되겠죠 107번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까지 밑줄 하시고요 별 하나만 잡을게요 자 지금 이 밑줄 한 표현이 나오면 이 밑줄 하신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될까요? 이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 전자계약을 체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험 지문에 일일이 안 주잖아요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종이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로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보존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센터에서 일률적으로 몇 년? 5년 얘가 일률적으로 모든 문서를 5년간 보존하는데 이 센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를 보존해요 재작년 본시험에 가로 넣기로 나왔죠 여기 센터에 보관이 됐으면 두 가지 뭐하고 뭐를 보관할 필요 없다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그게 재작년 본시험 문제였어요 원래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하는데 센터에서는 일률적으로 5년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존해야 될 3년 기간이 넘어가니까 상관없겠죠? 5년 알고 계시고 108번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이중 작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러면 등록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다 우리 이렇게 한 번만 적어볼까요? 최근 문제에 상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에서는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109, 소공이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지하면 주어가 소공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러고 거짓으로 쓰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썼다 그러면 자격 정지 이때 자격 정지는 기준을 좀 가끔 물어볼 때가 있는데 한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자격 정지 기준은 몇 개월짜리랑 몇 개월짜리가 있어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그런데 여기서 거짓은 조금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 6개월짜리입니다 6개월, 가령 서명 민날인 안 했다 그러면 3개월, 그러면 경미한 거니까 그런데 거짓 기재, 금지 행위 뭐 이런 것들은 6개월짜리죠 110번 확인 설명서 며칠날 나갔는지 소위 말하면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필요적 기재 사항에 들어갑니다 111,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공 모두가 모두가 한 명도 빠지면 안 돼요 서명 민날인 해야 되고요 112, 개공은 거래의 안전을 보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계약금 등을 여기 등자 안에는 뭐 뭐 포함일까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여기 잔금 포함된다는 거 중요하고 예치하도록,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권고할 수 있다, 별 하나만 할게요 권고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의문가요? 의문은 아닌가요? 의문은 아니고 임의적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공이 예치된 계약금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치가 됐다는 거죠? 개공의 명의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어요? 개공 통장에 그럼 그건 자기 돈이에요? 아니면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니까 임의로 마음대로 뭐 하면 안 된다 인출해서는 안 된다 동의 없이 인출 금지 뺏으면 어떻게 돼요? 횡령 좋아요, 횡령 좀 어렵게 가시네? 횡령도 되고 원하는 답변이 그게 아니고 업무 정지죠, 업무 정지 횡령도 맞아요 업무 정지 이때 횡령은 직무와 관련된 횡령인가요? 예 그럼 이거 뭣도 취소돼? 자격도 취소됩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횡령 때문에 징역형 선고받고 그러면 절대 이런 거 횡령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114 개공은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 예치금과 어떻게 관리? 분리 관리 얘도 똑같아 업무 정지 분리 관리 안 하면 업무 정지 위반이니까요 115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때 소유되는 실비는 실비 비용이 좀 일부 지출됐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계약금 등을 예치한다고 할 때 이 예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구를 위한 매도 매수 매수 왜 매수인을 위해서 하는 거냐면 돌려받는 쪽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면 권례를 뭐 할 쪽이에요? 취득할 쪽이죠 중요 이전할 의뢰인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116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셋 중에 하나 보험 공제 공타 해야 되죠 자 여기서 한번 적어볼게요 개인들은 얼마 얼마 이상 2억 이상 법인은 4억 이상 분사무소는 2억 하나 하나 만들 때마다 어떻게 되죠? 추가 쉬는 시간에 인터넷 잠깐 보니까 네이버 뉴스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적대요 뉴스에 이게 너무 적대 그래서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올린 거거든요 사실 작년하고 바뀐 건데 또 올리겠대 얼마나 올린다는 건 안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한 10억 정도 왜냐하면 사고가 많이 터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기사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 2억이 한 사람당 2억이 아니에요 그럼요? 전체 1년에 1억이야 1년에 2억 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0명이 사고가 터지잖아요 10명이면 2억에서 어떻게 2천씩 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보상받는 애기 현저히 적어지니까 이걸 좀 높여야 되겠다라는 거죠 높이는 김에 한 10억 정도 높여주는 게 우리가 이제 보험료는 좀 늘어날 수 있지만 뭐가 좀 생겨요? 아무래도 신뢰감이 좀 상승되어지겠죠 아무튼 이거는 중요합니다 올해 꼭 나올 거예요 이거는 117. 등록한 청원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등록한 자가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보증을 설정하였는지를 꼭 확인해 보고 해야 된다 118. 자신의 고위과실로 인하여 여기 고위과실로 인하여 애다별 여기서 자신이 누구냐면 개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주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책임을 이름하여? 무과실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고위과실로 인하여 이랬잖아요 이건 과실 책임이 됩니다 무과실 책임은 어떤 경우에 무과실 책임이냐면 사무소를 타인에게 제공했거나 아니면 누구 나오면요 고용인 나오면 그때는 무과실 책임이 되죠 여기 나오네 여기 보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오면 얘는 무슨 책임이 돼요? 이건 무과실 책임입니다 민법상 원칙은 과실 책임 원칙 아니면 무과실 책임 원칙 민법상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그런데 이게 약간 수정되어서 무과실 책임도 부담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쉽게 말하면 뭐? 쓸데없이 빌려주지 말아라 사무실 빌려주지 말아라 120번 공탁한 공탁금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는 회수할 수 없다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3년 지나면 회수할 수 있나요? 예 여기서 폐업이면 이제 개공이 기다렸다가 받는다는 얘기인데 사망의 경우에는 개공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없도록 한데 누구 때문에? 개공이 사망하면 왜 못 받아가게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의뢰인 때문에 못 찾아가게 하는 건데 상속을 3년 이따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속 자체를 우리 가족들이 3년은 의뢰인을 위해서 꼭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시효가 되는 거죠 공탁금을 통한 우리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3년 잘 나오고요 우리 분사무소 둘 때마다 하나 둘 때마다 얼마 이상을 추가해야 됩니까? 2억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한은 없다 상한은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많이 해도 된다 사례 하나만 여기다 적어볼까요? A법인 분사무소 10개 뒀대 10개 그 법인의 총액 계산 문제 24억 이상 24억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4억 주사무소 4억 그리고 여기 10개니까 곱하기 2하면 20억 하면 24억 이상 이렇게 그래서 우리 중계법인이 훨씬 안전해요 개인보다 왜 그럴까요? 보증액이 높으니까요 122지역 농업협동조합 얘는 얼마 이상 설정합니까? 2천 이상 보증을 설정하죠 참고로 이 2천 이상 보증을 설정한다 옆에 전개 하나 해가지고요 이거 신고는 해야 돼? 아니면 신고 안 해도 돼요? 찍으려고 하지 말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신고해야 되겠나? 힌트를 드리면 얘는 등록을 안 하거든요 등록을 안 한다가 힌트야 신고는 해야지 왜냐하면 얘가 등록을 안 하니까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관점에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고는 꼭 해줘야 돼 그래서 얘가 신고하는 게 바로 업무 개시 유권이에요 123,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거 2행입니다 2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하면 그러니까 뭐 없이 업무를 개시했다는 거냐면 업무보증 없이 개시했다는 거죠 업무보증 없이 그러면 등록을 취소한다 아니면 할 수 있다 124, 고용인이 우리 중계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그러면 여기 과실은 누구의 과실인 거죠? 고용인의 과실 그러면 그를 고용한 개공뿐만 아니라 고용인도 책임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개공은 무슨 책임? 무과실 아까 말씀드렸던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공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사무소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또 고용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두 가지가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겠죠 125, 중계가 완성된 때 이거는 시점이죠 완성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책임을 져주겠다고 하는 뭐를 꼭 해야 되고요 설명을 꼭 해야 되고 이 설명만 하면 신뢰감이 좀 떨어질 테니까 사본을 주래요 뭔 사본을 주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보험을 들었잖아요 그럼 뭔 증서? 보험 증권 카피 떠가지고 그걸 주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전자적으로 보험을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나한테 뭐를 보내주죠? 메일 보내주잖아 증권이 메일 오잖아요 그 메일 받은 거를 전달해 주는 거지 손님한테 주소 알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좀 중요해요 이거 안 하면 제재 업무 정지 아닙니다 100만원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다 별 126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언제 바꿔야 되나요? 이미 보증을 설정한 그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만료되는 즉시 이러면 안 되고 있는 중에 해야 돼요 끊기지 않게 간극이 생기면 안 되게 127 보험 공제 여기 보험하고 공제의 공통점은요 실무에서 1년 단위로 가입해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입을 하는데 기간에 만료일이 1년에 한 번씩 도래할까네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까지 다시 재설정해야 되냐면 만료일까지 여기도 별 만료일까지 쉬우면 만료일 전일 만료일 이길 만료되는 즉체 없이 다 틀리고요 그냥 만료일까지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아요 128 128이 없었네 여러분 128 없나요? 있어요 아, 뭐예요? 128이? 아, 15일 거기 15일에다가 동그라미 별 가로놓기로 아주 잘 나옵니다 중요한 건데 빠졌네 15일 안에 15일 안에 재가입하거나 보죠 15일 날짜 아주 잘 나오고요 자, 129 쌍방 대리는 양쪽 보도를 대리하는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금쟁에 해당되지만 무슨 대리는 해도 괜찮다 일방 대리는 해도 괜찮다 일방 대리는 해도 괜찮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데 매도인이 그 전부터 팔아달라고 물건을 내놨거든요 근데 매수인이 우리 사무실에 왔어요 계약서를 쓰재 그럼 우리 사무실에 누가 와있죠? 매수인이 와있어 근데 매도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외국이래요 출장 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50억짜리거든요 양타야 양타 양타 뭔지 알죠? 그러면 이게 한 억 단위로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보수가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 보수가 억 단위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써야지 그게 무슨 대리? 일방 대리예요 일방 대리 그러니까 한쪽은 안 나와도 된다 그런데 전화로만 다 전화해가지고 사달래 전화로만 매도도 안 나오고 매수도 안 나오고 다 사장님이 해달래 그래서 혼자 계약서를 쓰면 그게 뭐가 돼요? 쌍방 대리 이거는 금지가 됩니다 이건 하면 안 되고 일방 대리는 허용된다 이거 출장 아주 잘 듣는 거예요 130번 개공은 법령상 중계대상으로의 매매업 매매업 이게 나오면 앞에 물건인지 증서인지 이거 꼭 구분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물건에 대한 매매업이면 몇 년 몇 천? 1년 1천이고요 증서에 대한 매매업이면 3년 3천이에요 그래서 꼭 구분하셔야 되니까 법으로 볼 때는 물건을 더 안 좋게 아니면 증서를 더 안 좋게 증서를 훨씬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통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알선하고 그러면 얘는 3년 3천이고요 얘는 1년 1천이 꼭 구분하셔야 되고 130일 무등록 충격하는 영의자인 사실을 알면서 알면서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알면서 모르고 하면 이건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의뢰를 받거나 협력 중계한다 이런 것들은 금지행위에 해당되죠 이거는 1년 1천이죠 132 개공은 사례비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초과수수 해서는 아니된다 몇 년 몇 천이냐면 1년 1천에 들어가죠 133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보수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여기다 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가 한도예요 법정한도 근데 개공이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많이 받은 거야 이만큼을 이거를 뭐를 초과한 거죠? 한도를 초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받아도 돼요? 네 이거는 유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만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화살표 제가 화살표를 그린 건데 이 하나의 화살표가 하나의 법률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법률행이 근데 일부만 뭐다? 유효고 일부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름하여 무슨 무효? 일부무효라고 그래요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일부만 무효다 그럼 얘는 돌려줘야 돼? 돌려줬어요 그러면 처벌은 안 받고 아니면 처벌도 받고 당연히 처벌도 받고 돌려주고 처벌도 받고 134 134 자기의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다 직접 거래하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금지행이죠? 몇 년 몇 천? 3년 3천 직접 거래 이거 중요합니다 135 매매를 중개한 계공이 해당 부동산을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해요 다른 계공의 중개를 통하여 제가 14회부터 강의를 13회 13회 때부터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을 했는데 18회 시즌에 그러니까 우리 시험으로 말하면 18회, 17회 이때 부동산 경기가 한 번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제자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리고 24회, 25회 그때도 급등한 적이 있었답니다 가격이 거의 막 앞자리가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10억 나가는 게 20억 이런 식으로 뗐었단 말이야 그렇게 두 번 큰 흐름 동안에 제자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는데 중개만 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면 직접 거래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직접 거래 중개만 해서는 큰 돈을 못 벌어요 직접 거래 그래서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 직접 거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물건을 싸게 내놓으면 사고 싶거든 그리고 사야 하고 그런데 직접 거래를 걸리면 몇 년 몇 천의 형벌을 받는다고요? 이걸 받으니까 이걸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개공을 통해서 그러면 손님이 시세의 절반의 가격으로 토지를 팔겠대 내가 사고 싶은 토지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 그 손님하고 옆에 사무실로 가셔서 계약서를 쓰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출제의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고 어떤 표현? 다른 나오면 얘는 직접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사드리면 어때요? 그것도 배우자도 경제적 공동체 그래서 배우자가 이득을 보면 나도 이득을 보는 거라고 보는 거죠 136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 말 이퀄 무슨 뜻이냐면 계약은 유효하다 이 뜻이죠 그런데 단속은 하겠다는 얘기니까 처벌은 하고? 네 처벌은 하고 몇 년으로요? 3년 3천으로 그러면 처벌은 받지만 계약은 유효하다 그렇죠? 여기다도 별 외지에서 중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경 5km 안에는 중견사무소가 없어 시골에 가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면 물건이 좋은 토지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걸 할 수가 없잖아 5km나 떨어져야 있으니까 손님 모시고 5km 가면 손님이 안 판다고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오래 가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사드릴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때 계약은 뭐하되고요? 유효하되 그 대신 징역은 간다 그러니까 징역을 갔다 오면 3년의 징역을 갔다 오면 그건 내 땅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걸 이름하여 뭐라 그래? 효력 규정이라고 그래 만약에 여기에다가 효력 규정이다 이러면 틀려요 효력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 자체를 뭐로 시키는 거? 무효화시키는 거 물론 처벌도 하고 효력 규정은 아니고 단속 규정입니다 137 부당한 이유를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안 됐는데 완료된 것처럼 꾸민다 소위 말하면 자전거래라고요 자기들 가족들이 서로 돌려가지고요 실거래가 사이트에다가 얼마 거래 얼마 거래 이렇게 거래가만 띄우는 거야 뭐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시세 이 시세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거 최근에 신설된 거라서 잘 나오죠 이거 몇 년 몇 천이냐면 3년 3천입니다 138번의 단체 이런 말 나오면 이것도 금지 행위인데 이것도 몇 년 몇 천이에요? 3년 3천이에요 이 단체는 누가 구성하는 누구의 단체?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 단체는 누가 구성할까요? 그렇죠 이 개공이 구성하는 거죠 개공의 단체 이 개공의 단체를 구성해가지고요 개공의 단체를 구성해서 무슨 중계를 못하게 하는 거야? 공동중계를 차단하는 그런 거 돈 안 내면 여러분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아파트 입주자 회의 이런 거는 이거 시세를 부풀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단체는 누구의 단체? 개공의 단체 김포 같으면 김포시지회 이렇게 나오면 이 단체가 맞아 그런데 여러분 합격하면 김포시지회에 들어가고 싶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공동주의를 못하니까 그런데 들어가려면 이 김포시지회장이 돈 내라고 할 거야 아마 얼마? 5천만 원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 5천만 원을 안 내면 지회에 못 들어가요 그럼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안 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낼 수밖에 없어 그래야 지회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 내고 들어가면 무슨 이득이냐면 기존의 개공들이 나한테 물건을 주고 공동중계를 하는 거죠 김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합격하셔서 김포시지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돈 5천만 원 내래 그럼 그걸 녹취를 떠요 그래서 녹취를 떠서 신고를 하시면 돼 어디다가 신고할까요?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교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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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센터에다가 신고를 하셔서 얘네들을 싹 다 처벌을 하고 이거 등록 취소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5천명 있으면 싹 문 닫게 하고 나 혼자 하면 돼 나 혼자 싹 다 취소시켜가지고 이게 그거예요 단체 구성한다는 게 아마 분명히 돈을 요구할 거예요 139 이제 보수 부분인데 원래 보수는 일방한테 쌍방한테 쌍방한테 받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반드시 쌍방한테 수수할 수 있다 X 왜냐하면 공동중계도 있으니까 그리고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주택이라고 나왔잖아요 주택 1,000분의 7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1,000분의 6 그러니까 주택에서 최고 높은 요요료 한도는 얼마야? 0.7밖에 안 돼요 임대차는 0.6밖에 아니에요 퍼센트 테이지로 하면 상가는요? 0.9까지 140 주택 외 여기 주택 외에 나오죠 주택 외에는 최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면 0.9까지 받을 수 있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오피스텔 일정한 조건의 오피스텔 일정한 조건이라는 건 일단 주거생활이 가능해야 되고 주방이나 이런 거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로 들어오면 매매교환은 0.5 임대차는 0.4 자 그럼 우리 그러면 이 숫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0.7 0.6 0.5 0.4 0.9 뭐하는 없어? 0.8%는 없다 이런 요율체계는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되고 나머지는 0.9 나머지는 0.9 나머지라는 게 이제 예를 들자면 85제곱미터를 뭐하는 오피스텔 초과하는 오피스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나 상가나 공장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은 0.9까지 받을 수 있어요 140일 주택의 중개 보수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 주택은 조례로 정해줍니다 주택 외는 국토부령만 따져요 자 이 141번 문제의 별 하나만 좀 하나 해주시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주택의 보수는 시도마다 달라요? 네 그렇다네요 왜냐하면 시도조례 적용하니까 그러면 똑같은 10억짜리 아파트를 서울 개공이 중개한 경우와 경기도 개공이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10억짜리를 중개한 경우가 요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도조례로 적용받으니까 근데 상가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토부령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142 개공의 과실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 그러면 중개완성이 없던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다만 누구의 그 규책사유로? 의뢰인의 규책사유로 무효, 취소, 해제가 된 경우에는 받을 수 있고요 자 143번의 주택외라는 단어에다가 우리 동그라미 하나만 해주시고요 주택은요 일일이 뭐 할 필요가 없냐면 이거 명시할 필요가 없어요 주택은 왜 주택은 명시할 필요가 없냐면 뭘로 정해줄 거예요? 조례로 거래 구간별로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다 정해줄 건데 얘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거를 명시해줘야 돼 이렇게 뭐만 명시한다고요? 주택외만요 주택은 명시할 필요 없어요 주택외만 명시할 거고 이거 명시한 요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44 얘는 별 2개 아주 잘 나오죠 주택에 대한 보수 따질 때 물건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이제 김포에 있는 계공이 서울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 중계 때 그러면 서로 다르죠 그렇죠? 그럼 어떤 조례를 가지고 보수 실비를 받을까요? 사무소가 어디야? 김포시 아니면 경기도 그렇죠? 경기도 조례로 해야 돼 김포시 하면 안 되고 경기도 조례 여기 시도 나왔으니까 김포시 이러면 안 돼요 145 이 145도 별 2개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데 중계 부수 지급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원칙은 약정이에요 원칙은 약정이고 약정이 없을 때는 언제 받으면 되는데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이 완료된 날이 통상 언제일까요? 잔금일 날 잔금일 날 받아라 없으면 146 주택 면적이 1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는 동일한 경우도 포함인가요? 네 갔대 주택이랑 주택외랑 면적이 동일하대 그것도 포함이에요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뭘로 본대? 주택으로 본대 2분의 1 이상이면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주택 외로 보려면 여기다 뭐라고 줘야 돼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하 아니고 미만일 때 미만일 때 이렇게 나가면 주택 외로 보는 거예요 147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격이 없는데 등록하지 않았대 얘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소위 무슨 중계업이에요? 무등록 중계업 그런데 얘가 중계수수료 지급 약정을 했대요 죽으려고 했겠죠 그러면 이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무슨 얘기냐면 효력 규정이라는 거 이거는 그래서 이 약정 자체가 뭐다? 무효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효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기 전이면 줄 필요 없고 무효니까 받았으면 반환해야 되고 처벌은? 처벌은 당연히 받고 이렇게 그렇죠? 몇 년 몇 천으로요? 당연히 3년 3천이죠 무등록 중계업이니까 무등록 중계업이므로 3년 3천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할게요 148번 질문 별 동일한 중계 대상 이건 뭐 틀림없이 나올 거에요 이 별 두 개 잡을게요 이거 나오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네 가지 조건 첫째 물건 같아야 되고 두 번째가 뭘까요? 동일 당사자 2번 세 번째가? 동일 기회는 네 번째입니다 제가 네 가지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세 번째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는 뭐만 받을 거냐면 매매만 받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면 1, 2, 3, 4 중에서 뭐 하나를 빼고 주겠어요? 3번 주면 말이 안 되겠죠 3번을 빼면 말이 안 돼요 2번은 안 빼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1번도 당연히 아니고요 4번을 빼겠죠 동일 기회에 이 말을 빼고 줍니다 그러면 이때는 둘 다 받는 겁니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매매만 받는 거죠 여기 동일 기회를 같은 말로 동시에 이렇게 줍니다 동시에 같은 말 자 149 우리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다 그러죠 보통 이때는 계약금 거래대금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기납부한 중도금도 봅니다 프리미엄까지 합합니다 그런데 여기 절대 뭐 들어가면 안 되냐면 뭐 들어가면 안 돼요? 잔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잔금이 들어가면 안 되냐면 분양권은요 잔금을 건설회사에다가 잔금을 낸 거 아니면 아직 안 낸 거 안 낸 상태를 분양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잔금을 다 냈어요 그러면 그건 분양권이 아니에요 잔금을 다 내면 그건 소유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양권은 잔금 전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잔금을 포함시키면 안 돼요 150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큰 거 작은 거 큰 거 큰 걸 기준으로 한다 151 여기는 믿죠? 권리관계 확인에 소유되는 실비 이거는요 조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의 조사비용 물건 조사하면 누가 좋아요? 매도가 좋아, 매수가 좋아 물건 조사하면 매수가 좋죠 근데 매수가 없어 왜 없냐면 아직 안 팔렸거든 그래서 여기는 매도인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물건을 조사했잖아요 그치? 근데 매수인을 위해서 조사했지만 안 팔렸다고요 그럼 누가 없는 거야? 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받아야 돼 이해 됐죠? 그래서 조사비용은 누구한테 받냐면 이전 의뢰인한테 받아야 돼 여기 매도가 이전 의뢰인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계약금 등의 반환치무 이행의 보장에 소유되는 실비 이거는 누구 때문에 하는 거라고 했죠? 매수 그러니까 여기는 취득 152 거래정보상을 통하여 거래가 되는 경우 완성이 됐대요 팔렸대요 그러면 지체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됩니까? 안 하면? 500 아니고? 100 아니고? 3000도 아니고? 지정추소 아니고? 주어가 개공이잖아요 그렇죠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 개월 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통보하지 않았거나 거짓 정보 공개하잖아요 그 망에다가 그럼 업무 정지 그거 기억하십니다 개월 수는 업무 정지는 안 나옵니다 153 거래정보화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공의 수가 전국에 몇 명이어야 해요? 500명 이때 몇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받아야 되냐면 두 개 그리고 한 시도에서 최소한 30 이거 어떻게 여러분 기억하실 거냐면 500에 5 빼기 2 하면 두 개 5 빼기 2 하면 얼마예요? 3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5 빼기 2 하면 3 가로 넣기로 잘 나오죠 이것도 별 54 정보처리에서 한 명 확보해야 되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역시 한 명을 확보할 건데 이 자리에다 별 공인중개사를 확보하는 거예요? 개공을 확보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개공을 확보하는 거 아니고 155 거래정보사업자는 자 여기 거래정보사업자라는 주어 나오고요 3개월 안에 운영 규정을 정해서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런데 이게 또 비슷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국장은 얼마 안에 지정처분을 해야 된다? 30일 그러니까 국장은 30일이 맞고 거래정보사업자의 운영 규정 승인은 몇 개월 안에 승인을 얻어야 되냐면 3개월 위치 바꾸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국장은 관청이니까 관청은 기간을 짧게 거래정보사업자는 민이잖아요 민은 기간을 길게 민은 바쁘니까 156 운영 규정을 정해서 위반하여 우리 운영하면 지정 취소사위다 지정 취소사위 운영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157번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거래정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에게는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156, 157 묶어보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보면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두 가지가 병과됩니다 뭐하고 뭐가 병과? 지정 취소하고 500 과태료가 플러스 병과됩니다 병과가 무슨 뜻이에요? 둘 다 같이 둘 다 같이 유일하게 행정처분하고 과태료가 병과되는 유일한 규정이라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158 국장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설치 운영을 안 하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아니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기다 별 할 수 있다가 맞아 이거는 임의적 취소 159 개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계대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다르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공개했다 그러면 역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여기다 우리 한번 써볼게요 한정하여 다르게 차별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죠 거래정보악은 누구의 한정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개공에 한정하여 다르게는 다르게 하래요? 다르게 하지 말래요? 다르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고 차별하지 말고 이런 뜻이고요 이거 하면 뭐에다가? 그럼 지정 취소에다가 형벌 있나요? 몇 년? 1년 1천 형벌 이것도 병과 160번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서 장관을 작성하여 창립총의 의결을 거친 후에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인가 등기까지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면 인가 받아서 성립해요 등기 함으로써 성립해요 등기 조심하셔야 돼 인가를 받아서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 300명의 직업 한 번 질문 드려볼까요? 300명의 직업 몰라요?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요 공인중개사가 뭔 직업이에요? 개공들 개공 300명 어떤 개공들? 1번 시간 있는 개공 2번 개인인 개공 개인인 개공 법인은 들어가면 안 돼요 개인인 개공들만 여기 발개인이든 창립총에만 참석하는 거예요 법인이 협회를 만들지 않아요 법인은 안 되고 161.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 이것도 별 협회 하부 조직이 두 개가 있어요 뭐하고 뭐? 지부와 지회 그런데 어떤 게 좀 큰 조직이에요 지부가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작은 조직인 지회는 어디? 등록한 청 혹은 시군구에 신고해야 된다 162. 협회에 설립할 때 발개인이 작성하여 발개인은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냐면 300인 그렇죠? 그리고 얘네가 서명점 날인한 정관에 대해서 따불이 뭐여야 돼요?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거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인가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숫자 연결 한번 해볼게요 300 다음에 몇 나왔죠? 600 600명은 서울에서 모이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서울에서 몇 명? 100명 나머지는 20? 아까 500명 다음에 두 개 나왔었죠? 그때 몇 명이라고 그랬지? 30 30 한 명 나왔으니까 여기는 20 이렇게 여기 30이 여기 20 그래서 얘도 잘 나와요 얘도 잘 나오고 얘도 잘 나오고 가로 놓기로는 물론 잘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500이 2 하면 3 여기는 2 162 창립총회는 서울에서 100명 나머지 시도에서 몇 명 모인다고요? 20 164 협회는 공제사업을 통한 회계와 다른 회계는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은 공제사업을 통한 수입은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65 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때 책임준비금 이거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꼭 얻어야 되고요 166 여기는 이거 별 하나만 잡을게요 공제료 수입액의 몇 분의 몇? 100분의 10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정할 건데 틀린 지문으로 뭐라고 주냐면 이걸 공제료라고 안 하고요 총 수입액 이렇게 주면 틀려요 총 수입액 아니고 무슨 수입액? 공제료 수입액 167 회계는 종료 3개월 안에 여기다 별 이것도 개정된 거예요 재작년에 원래 2개월이었는데 3개월로 바뀌었고요 공시해 줘야 됩니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거 공시하지 않으면 제재 500 과태료 협회에 대한 제재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협회가 뭘 안 했대? 그러면 항상 얼마? 500 과태료 이건 누가 부과하는 거냐면 국장이 하는 겁니다 168 협회는 자산사항이 불량하고 이러면 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장의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따르면 500 과태료 이것도 협회의 총회 해결 내용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169 별 이것도 출제 아주 잘 되고요 총회는 전체원들이 모이는 거라서 꼭 장관한테 보고해 줘야 돼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협회는 거래정보에 관한 업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협회가 거래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뜻이에요 협회가 한방이라고 하는 거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방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협회가 거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어요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한다 별 중요한 거는 50만원 이대로 한다 X 그냥 얼마? 50만원 정액제 그런데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여러분 틀리고 이내로 한다 이내라는 단어를 위에다 붙이면 안 돼요 자 그럼 국가가 5%만 보조할 수 있나요? 네 이내니까 173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까지 밑줄 별 신고는 아까 여러분 답변하신 세 가지 기관에다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달라고 신청하는 거는 지급 신청은 무조건 얘한테 해야 돼 왜냐하면 얘만 돈이 있거든요 자 수사기관은 돈 없어요? 네 수사기관은 돈을 타다 쓰는 기관이고요 신고센터 돈 없어 관청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도 안 되고 돈 달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어디에다가 등록관청 자 여기다가 이제 그 신청을 하면 결정을 먼저 하고 줄 건지 말 건지 결정일로부터 얼마 안에? 1개월 안에 1개월 안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포상금은 뭐한 날로부터? 접수한 날로부터 얼마? 2개월 여기는 1개월 왜냐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최대 얼마까지 줄 수 있냐면 천만원까지 줄 수 있죠 자 여기 별 여기 별 뭐 이거 아주 많이 나왔던 빈출인데 2인 이상 공동 이렇게 나오면 빨리 한 사람 있다 없다? 공동인데? 없죠? 그럼 어떻게 줘? 균등 배분 그런데 이제 건수가 한 건 두 건 이게 순차적으로 잡힌 거니까 빨리 한 사람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최초 신고자에게 위치 바꿔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격증을 대여 받은 자 양도 대여는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다 하나 써볼게요 알선한 자가 자격 취소 사유에 들어간다고 했죠 알선한 자도 신고하면 포상금 나올까요? 아니면 안 나올까요? 이건 안 나옵니다 양도 대여 이건 다 나오는데 알선한 자는 포상금이 없어요 계정이 안 됐어요 이거는 여기도 별 하나만 잡을게요 자 그리고 177번은 우리 부정한 방법 부정 등록도 포상금 나오죠 신고를 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대 이 무죄 판결은 누가 내리는 거죠? 판사가 법원 판사가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는 거는 누가 뭐 했다는 뜻이에요 검사가 기소했다는 전제? 따라서 포상금은 지급된다 유죄든 무죄든 검사가 기소유예 기소유예도 포상금 받나요? 예 받습니다 검사에 의한 이 경우는 포상금을 못 받아 이 경우가 뭘까요? 무혐의 무혐의 이러면 못 받습니다 79 자격 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 한다 그렇죠 여기 교부한 시도사가 평생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교부, 재교부다 그 다음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해야 되냐면 청문하고 해야 되고요 81번은 별 2개 교부한 시도와 사무소 소지 시도가 서로 다를 수 있죠 서로 다를 때는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뭘까요? 청문이죠 청문 청문은 사무소 쪽에서 아니면 교부한 쪽에서 사무소 쪽에서 그리고 취소는 누가? 항상 교부한 쪽 이거 아주 잘 나오죠 182 자격이 취소되면 며칠 안에? 5일 이거 중요하고요 뭐하고 뭐해야 되냐면 보고하고 통지해야 됩니다 자 보고는 국장 통지는 다른 시도지사 국장하고 다른 시도지사들을 전부 합쳐가지고 7글자로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고 해요 얘네한테 왜 알려주는 거예요? 시험 못 보게 하려고요 몇 년 동안? 5년 아니고요 3년 동안 왜냐하면 취소 취소는 3년이고요 컨닝이 5년이죠 183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며칠 안에 반납? 7일 안에 반납 반납 안 하면 100과 184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대요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냐면 대리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자격증까지 다 교부됐는데 2천만 원을 주기로 대리시험을 봐준 거야 물론 자격증이 교부됐어요 근데 2천만 원 줬어 안 줬어? 안 줘가지고요 대리시험 봐주는 애가 자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격을 뭐 했어요? 취소해야 돼 자격 취소 그런데 형벌은 없다 왜냐하면 이게 형벌 사이는 아니니까 그래서 자격만 취소 그러니까 여러분 대리시험을 만약에 봐줬다면 꼭 뭐 해야 돼? 돈을 주고 그래야지 안 주면 안 된다고 자 185 자격 정지가 최대 몇 개월까지 하죠? 6개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격할 수 있는데 아무리 많이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죠 줄여주는 거는 상관이 없고 자 186 소공인데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다 여기까지 별 자 정지 중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광고는 괜찮아? 광고도 안 돼 이거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했다면 업무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이 나와요 하게 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하게 한 거야? 개공이 그럼 개공의 절취가 되는 거야 개공의 등록이 절대적으로 취소 그런데 소공은 뭘 취소할까요? 자격 취소가 돼요 그럼 누가 더 훨씬 손해요? 왜 소공이 훨씬 손해죠? 시험 다시 봐야 돼요 개공은요? 자격은 살아 있으니까 3년 있다가 다시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절대로 정지 기간 중에 소공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자고 하면 안 돼요 187 우리 거짓으로 개설등록 부정 등록입니다 여기까지가 부정 등록 부정 등록이면 절대적 등록 취소에다가 플러스 3년 3천 188 이중 등록이 여기까지가 이중 등록 자 이중 등록도 절대적 취소에다가 1년 1천 이중자 들어가면 다 1년 1천이 들어가죠 189 법인이 해산하면 개인으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아요? 사망 그러면 취소해야 되나요? 네 취소해야 됩니다 청문하고 청문 없이 이거는 청문 없이 왜요? 이건 청문을 못하죠 190번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두었다 이거를 우리 이름하여 뭐라 해요? 이중 사무소 이거는 절대적 취소 아니에요 우리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200번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일을 할 수 없다 이거는 시호 아니면 승계 3년이 지나면 못하잖아 이거 시호예요 승계예요? 시호 승계는 1년 시호는 3년 시호는 1년 201번 등록한 청은 최근 1년 이내에 최근 1년 안에 2번 이상의 업무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 자 여기서 다시 업무정지가 몇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삼진아웃 삼진아웃이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201년 안에 한 번의 업무정지 두 번의 과태료 다시 이거 한번 좀 조합해 볼까요? 업무정지 그 다음에 과태료 과태료 이렇게 받고 업과가 받고 다시 또다시 뭐에 걸렸어요? 업무정지 이게 몇 번째야? 네 번째 네 번째면 최소 상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근데 세 번째 걸리면 절취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 번째가 안 돼 하나 두 번밖에 안 되잖아 절취가 아니고 이런 경우는 뭐로 해야 돼? 상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로 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번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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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